케리가 알록달록 풍선을 잔뜩 가져왔어요. 귀여운 아기차들에게 풍선을 나눠줄까요? 자동차와 서로 같은 색의 풍선을 나눠주세요. 색의 목적을 나눠CHUCK 누구야? 색의 목적이 그는 그것을 위해서? capitalize, 색의 목적이 있다면? 색의 목적이ятно요. 색의 목적이 또한 색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랑 똑같은 파란색이야! 땅 예쁜 노란색! 아기 자동차들은 사이좋게 풍선을 나눠가졌답니다. 핑크, 옐로우, 와이트, 레드, 옐로우, 핑크, 와이트, 레드 자동차와 서로 같은 색의 풍선을 나눠주세요. frig και 아 sesame 사이좋게 풍선을 블루, 블락 나랑 똑같은 파란색이야! 난 예쁜 노란색! 아기 자동차들은 사이좋게 풍선을 나눠가졌답니다. 블루, 옐로우, 블락, 빨강, white, yellow, white, blue, bl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